던지시면 안 힘들어 진짜 추워 추워 그만해 그냥 그만해 그만 이게 왜 이렇게 둔질머리야 5분 만도 하자 5분 5분 잡게 아 진짜 하지마 아 진짜 하지마 아 진짜 하지마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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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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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뜨거워 미지근해 미지근해 괜히 얼음 시켜가지고 너 그거라며 걸죽 뭐야 걸죽 커피 커피 한 이만 먹고 진짜 추워 진짜 추워 한 이만 먹고 진짜 추워 저거 못 믿으세요? 고마워요 한 번 들어갈 수 있게 자 이제 바캉스를 즐겨볼까? 와 봐 와 봐 와 봐 와 봐 둘 중 한 명 얼굴로 가는 거야 이거 와 봐 와 봐 먼저 손대는 사람 얼굴로 가는 거야 이거 알았어 알았어 내려 놓을게 내려 놓을게 내려 놓을게 형 형 형 뭐라 했는데? 근데 바캉스 그거잖아 그거 콩글리시야 콩글리시 외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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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래어라고 진정 얘기하는 거야 외래어라고 진정 얘기하는 거야 외래어라고 진정 얘기하는 거야 진짜 외래어를 쓰면 물에 빠지는 거야 잠깐만 근데 던지는 됐어 됐어 했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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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올라가 올라가 근데 원래 이 여행이나 하면 모음 여행은 원래 내가 그만하고 싶어도 못 그만해요 아 저 오늘 숙소 들어갈래요 컨디션 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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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척초에서의 의정은 여기서 마치고요 하하하 정수가 나왔어요 5번 7번 하하하하 잘 가요 아니요, 바다 쪽 아니고 저쪽으로요. 어, 뭐지? 네. 나인우 씨는 저희 관광버스 타고 들어가시면 되고요. 딘딘 씨는 대중교통 이용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. 이 꼴로? 영어는 해도 돼요? 이제 해도 돼요. 네, 끊을게요. 와, 승자는 다였어!